밀들끈 맛있게 먹을때까지 만들어줘요 닭발 닭발 소시지 닭발 코알라 계란 계란 두부 계란 닭다리에 머물러 닭다리에 머물러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닭다리에 썰어주세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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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후추 계란 후추 후추 먼저 스테이크 마늘 스무스 마늘 넣어 후추 고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오늘 저희가 이 매우 고소가 있는 중 어... 죄송합니다 너무 고소 음... 제가 많이 만들었을 때 이 시선은 이제 시작을 시작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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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통은...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는? I'll zip up. 매콤한 마늘 마시멜로우 밥이 더 맛있어 쭈고 먹으면 좋겠어요 호로록 잘 먹어요 매운 고추도 100g 달콤한 맛 속은 한입 매운 고춧가루 양념장면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그래서 이건 매콤한 맛이에요 치킨과 짭짤하고 맛있어요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과 짭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바퀴을 가득해요 치킨은 치킨이에요 치킨은 미니티티티티티티티와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은 치킨에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은 치킨에 치킨이 맛있었어요 저는 매운 만드는 과정이에요 야무지않고 고소한 맛 매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쭈가 잘 어울려요 쭈가 잘 어울려요 초콜릿 진짜맛 소금 소금 치즈 오이 소금 미니몬 마요네즈 소스는 부족스러워요 약간의 소스 치즈가 맵지 않아요 치즈가 질어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cabeça도 넘어울렸는데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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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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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계란 양념은 밥을 먹어야지 한번 더 먹을게요 뱅이 너무 맛있었어요 적당히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고 맛있어요 일부러는 날씨가 많아요 매운 마늘에 참고 좋아요 이번엔 매운 마늘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매운 마늘이 조금 있으시면 좋아요 계란말아 락캉 락캉 마치 락캉 소스 락캉 락캉